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제 어부부 반도체 재무재표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재표 연결된 것, 자회사, 종속회사 다 연결된 것, 지분이 있는 것들 다 연결된 것. 유동자산, 자산, 자산과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빚도 내 것, 본존도 내 것, 내 것, 빚, 이걸 합친 것, 자산, 자본은 내 것, 부채는 나무 것, 갚아야 되는 것. 그래서 자산은,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고, 단기 금융상품, 짧은 시간 안에 은행에다 넣는 거나, 주식을 단기 상품으로, 펀드 짧은 시간 안에 쓰는 것, 하여튼 그런 것들, 단기 상품, 매출 채권,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것, 일해주고 아직 돈 못 받은 것, 하여튼 채권, 채권은 받을 것, 매출, 팔은 것에 대해서 받을 권리, 그리고 재고 자산은 재고, 재고, 만드는 것들, 만들어 놓은 것들, 재료 만들고 있는 것들, 아직 도착하지 않는 것들 다 포함해서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을 비유동으로 빼는데 이거는 관계기업에 투자한 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이런 것들,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 무용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 콘도, 골프장, 회원권, 그리고 기술, 영업망 판매권인 거잖아, 영업점, 내가 여기서 항상 팔아봤으니까 이건 내 것,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자산 총계가 나온다. 자산 총계가 작년에는 950억인데 올해는 1104억으로 증가했고,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갚아야 될 부채, 1년 안에 안 갚아도 될 부채, 쭉 장기로 갚아야 될 부채. 그걸 봤을 때 유동부채가 작년에는 96억이 145억이 되고, 비유동부채가 66억이 된 게 55억으로 감소했다. 부채는 162억에서 201억으로 증가했다. 부채 총계. 그래서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으로 쌓이고, 자본익려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뺀 나머지 금액은 여기에 쌓인다. 그래서 87억, 230억, 작년과 별 변동 없고, 자본금이 변동한다는 것은 신주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뭐 주식선택 매스코, 스타크옵션,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뭐 유상증자를 하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자본이 변동되지, 이런 거 안하고 아니면은 뭐 그거 무상증자를 해도 여기에 있는 자본을 가지고 액면가를 사기 때문에 자본 변동이 있을 뿐이지, 자본, 자본이 이동, 이동이 있을 뿐이지, 자본금이 변동하지는 않아요. 무상증자는. 자, 이익려금. 그리고 이익려금은 계속 쌓아두는 것. 이제 순이익이 쌓아두는 것. 순이익을 쌓아두고 배당금을 여기서 나간다. 그래서 이익려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여기 가서 마이너스 되면은 배당금을 줄 수가 없어. 이익려금이. 그러면 여기가 까먹고 있겠지, 돈을 못 벌면은. 그러면 오늘 까먹다 보면 뭐가 된다? 자본이 잠식되기 시작한다. 자본보다 내 자본총계보다 내 자본이 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자본이 잠식된다. 그게 비율이 50%인가.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자본금에서 전체 자산에서 자본을 빼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총계가 1104억. 부채와 자본총계가 다른 말로 자산이지. 1104억. 똑같은. 이거는 구분한 거고, 이거는 부채도 포함되어 있고, 자산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매출액이 1268억. 아까 전에 1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이 1200억 얼마라 그랬잖아. 아, 이건 작년 거. 이거 올해 거, 올해 거, 올해 거. 그러니까 작년 거 매출이 1268억인데, 올해는 1000, 잠깐만, 이거 가면 내가 실수했다. 3분기, 올해, 올해 거 봤는데. 아, 이때까지 말했는 숫자는, 올해 거를 말해야 되는데, 작년 거하고 저작년 거를 비교했네. 그건 다시 알아들으시고, 매출액이 올해는 105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66억, 15%예요, 15%. 단기 순이익이 155억, 14%. 그렇게 계산하면, EPS가, EPS를 계산하는 법은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EPS가 944억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누기 3을 해서, 3분기니까, 거기서 나누기 3 한 거를 플러스 시키니까, 1258억이 나왔어. 그래서 1258억이 EPS니, 이걸 가지고 PER을 계산하려고 하면, 순이익, 아, 주가 나누기, 주가 15,450억, 이거 나누기 1258억 하면, PER이 나온다. 12 PER. 12년이 걸리면, 내 본전 차린다. 내 본전, 내 자본이 돌아온다.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온다. 이 멀티플이고, PER 멀티플이고, 그럼 ROE 멀티플은, 리턴 온 에코티멀티플은, 리턴, 돌아오는 자본, 내 자본이 돌아오는 비율, 순이익에서, 이것도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 155억에서 순이익, 나누기 자본, 1027억 자본, 자본이 있잖아. 자본이, 자본이, 자본, 자본총계 1027억, 1027억을 나누니까, 15%, 15% 나왔다. 해마다 15%의 자본이, 리턴된다. 그러면, 7년 지나면, 본전 된다 말이잖아. PER로는 12이지만, ROE로는 15가 된다. 이 말이지. 해마다 15%가, 리턴된다. 괜찮은, 수익률이죠. 15%니까. 뭐야, 저번에 부동산 그거 보면, 임대 수익률 5%잖아. 해마다 5%인데, 이건 15%잖아. 대단한 거지. 부채율이, 그만 클래시스 얼마인데, 40% 넘었잖아. 아, 나 클래시스 사야되는데, 부채율은, 부채율 나누기, 자본을 하니까, 40% 낮다. 높죠. 낮죠. 그래서 요건 또, 요약 재무, 요약 재무의 유동자산이, 1097억, 1097억이잖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게, 1097억이, 좀 더 작네. 하여튼, 얼마 차이 안나기 때문에, 그냥 요약은, 여기 막 훅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거 얼마 차이 안나. 봐봐, 매출액 1024억이잖아. 여기에 1024억, 그러니까 30억 정도밖에 차이 안나. 1000억이 30%, 3억이면은, 3%밖에 차이 안나잖아. 3% 때문에, 요약 재무를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자, 넘어간다잉. 자, 연결 재무제표, 이제 들어갑니다. 자세히. 유동자산,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거, 현금성 자산이 261억, 작년에는 124억에서 증가, 단기 금융상품도 314억으로, 125억에서 증가, 매출 채권은, 193억, 190억, 거의 뭐, 3억 감소했는데, 이건 감소했다고 보기도 힘들지, 3억이니까. 100단위인데, 1단위가 바뀌었으니,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돈 못 받은게, 190억.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중요성은, 이제, 뻥튀기 매출이 될 수 있는거지, 매출 채권. 이, 판매는 일어났다고 하는데, 돈은, 190억치, 안 들어왔다는 소리야, 190억치. 그러면 요게,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냐, 이게 뭐, 두달만에 받을 수 있냐, 석달만에 받을 수 있냐, 아니면은, 1년만에 받을 수 있냐, 요거만 확인하면 되지, 맞지? 매출 채권이 발생되었지만, 바로 얘들은, 한 한 달만에 다 받더라, 그러면, 이거는 다 현금이라고 보면 되지, 맞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재고 자산은,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팔지 못하고, 팔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는 자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 183억에서 197억으로 증가됐고, 그리고, 관계기업에 투자한 자산이, 작년에는 79억 투자했는데, 올해는 91억을 투자했고, 중간 또, 치러놓은 거는, 감수된 거, 핑크색은, 무용자산은, 작년에는 155억이었는데, 올해는, 137억, 한 17억 정도가, 무용자산이 감수가 됐고, 그리고, 사용권 자산 말고, 자산 총계가, 1104억에서, 1445억으로, 한 300억 가까이, 340억 가까이가 증가됐다. 자산이, 자산이, 그러니까 관계기업에 투자한 자산,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니까, 재고도 자산이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됐다. 그럼 부채는 어떠냐, 부채가, 유동부채가 145억인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올해는 348억, 그러니까 거의 200억 가까이 불었잖아. 어디가 불었는가 보니까, 단기 차익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234억을 땡겼어. 234억치, 이자 줘야 되는 거지, 이건 이자. 234억치 땡겼으니까, 요거 이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 비용이지. 매입채무 100억, 매입채무는 외상값. 외상값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외상으로 가져온 거. 외상으로 가져온 거. 근데 135억에서, 100억으로 감수됐어. 매입채무는, 이자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높음만 높을수록 유리해. 미리 팔고, 나중에 돈 들어오는 걸로 가지고, 또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물건 팔아서, 돈 들어오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입채무는, 높음 높을수록 좋다. 근데 여기는 감수됐다. 30억 정도. 그리고 비유동 부채, 1년 안에 갚지 않, 1년 안에 안 갚, 1년 이상 되는 부채들, 장기적인 부채들, 그게 55억에서 70억으로, 15억이 증가했네. 자, 15억이. 그래서 부채 총계가, 200억에서, 201억에서, 418억,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했다. 2배 가까이 증가해도, 부채율이 얼마였지? 40%인가? 410, 부채 총계가 418억, 자본이, 어, 40%는 40%. 그러면 기존에 20% 했단 말이잖아. 맞지? 부채가 200억 증가했으니까. 맞지? 그래 해석할 수 있다. 자, 자본, 자본금, 이익려금 762억, 자본과 부채, 1,445억. 요렇게 돼 있다. 이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요 좀 자세히 들어가니까, 수익, 매출이 1,054억이고, 그 매출 중에, 제품 매출, 제품은 직접 만드는 거,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걸, 바로 팔 수 있는 거, 바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거를, 상품, 상품이란다. 바로, 팔 수 있는 거, 제품은 만들어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상품 매출이 1억밖에 안되니까, 상품은 무시할게요. 제품 매출이, 1,500, 1,50억. 그러니까 원가가, 아, 매출에 1,50억이고, 원가가 722억. 그 중에 제품 원가가, 거의 다 타자지. 상품은 1억 5천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722억이, 원가인 거야. 원가 안에 뭐가 들었겠노? 재고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면 원가를 띄어.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또 뭐 빼? 판간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강가상각비, 전기세, 물세, 창고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걸 빼니까, 165억을 빼니까, 뭐가 나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는, 매출에서, 마이너스 원가, 플러스 판간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요래 되는 거. 매출에서 원가 마이너스, 원가하고 판간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래,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 보니까, 166억, 1054억에 166억이 15%, 판간비도 15%, 판간비도 15%, 그리고 원가는 68%,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높은 편이죠. 이게 제조회사에서 영업이익이 15%면 괜찮은 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영업이익은 일을 하면, 영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애들의 반도체, 팻니스 제조하고, 설계하고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돈은, 원가 다 띄고, 판간비도 다 띄었을 때 166억을 벌였는데, 그거 말고 돈 벌 수도 있잖아. 어떤 거? 아까 전에 어딨노, 단기 차익금 234억을 땡겼어. 234억을, 234억을 땡기니까, 234억을 일단 은행에 놔두든지 하여야 될까, 이거 봤지? 그러면 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 234억에. 그런 식으로, 금융에 관한 수익이, 내가 이때까지 벌었던 돈이, 뭐 산다 땅 사고, 건물 사고, 투자한다고 투자하고, 막 했는 게, 그런 것들이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게 5억씩 들어왔네? 그게 금융 수익이야. 그러면 그거에 수익이 들어왔으면, 아까처럼 230억을 차익금 땡겼으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금융원까지. 빌린 만큼 또, 이자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2억은 또 나가려고, 더하고 빼고, 그리고 기타 2, 기타로서, 누구한테 돈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건물을 임대한 거를 또 팔 수도 있고, 또 건물, 뭐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들어 있고, 임대료 있고, 대여료 있고, 또 펀드나 주식에 투자한 게, 또 수익이 올라갈 수 있잖아. 그건 금융 수익이 안 들어가고, 기타 수익으로 들어갈기라. 그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기타 수익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기타 비용, 거기에 들어간 외환차익, 외환 수익도, 외환차익이 있을 수 있고, 외환환산이익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더하고 빼고 하니까, 플러스는 24억 벌었는데, 마이너스가 35억이 돼가지고, 여기는 더 까먹은 거지. 그걸 다 빼고,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2억 9천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 딱 순이익이 155억이 딱 떨어진다. 내 손에. 155억. 근데 자회사들이 있으니까, 확정급여제도, 기타포괄자산평가이익, 또 뭐, 해외사업장, 환산차익이익,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고, 지배기업소유분 155억, 지배기업소유지분 150억, 뭐 이런 것들 다 하지만, 총포괄손익은 그냥 150억 범 돼. 그럼 150억에서 주식수만큼, 그러면 여기에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순이익을 하려면,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그리고 세금을 띄면은, 어디에서? 영업이익에서. 그러면 순이익이 나온다. 순이익이 나왔다. 그리고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느냐?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느냐? 아니면, 주식수를 나누느냐?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되고, 자본을 나누면, ROA가 되지. 그럼 자산을 나누면, 순이익에서 ROA가 되지. 뭐만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식수를 알고, 순이익만 알고, 자본만 알면은,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알면은, EPS 나누기, 주가하면은, PR에 나오잖아. 주가, 주가 나누기, EPS 하면은, PR. 이런 식으로 또, 바로 나온다. 연결 자본 변동표, 자본이 어떤 식으로 변동되는지 보는 거. 자본금 87억으로 시작했고, 자본익려금,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자본금 이상, 초과된 거. 에이, 설명이 어렵다. 이거는 할 때마다, 자본익려금, 만원짜리 주식이야. 신주를 발행했어. 근데, 액면가는 500원인데, 1700원에, 시중가야. 시중가. 그러니까, 그 스탑옵션으로 발행했지. 그래서 1700원에 살 수 있대. 열주를. 그러면, 1700원 중에, 500원에 열주, 5000원은, 자본금으로 쌓이고, 나머지, 이게 17000원이잖아. 총, 17000원. 17000원이면 5000원 빼면, 12000원은, 열주니까. 어디로 쌓인다? 자본익려금으로 쌓인다고. 이 자본금이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고. 뭔 뭔지 알겠지? 그러면, 나머지 기타 자본 항목, 포괄, 소닉, 누계액, 이익려금, 이건 어떤 식으로, 변동되냐. 보면은, 기타 자본, 이거는 자본 변동이 없지. 자본금과 자본, 자본금 변동은, 자본익려금 변동이 없잖아. 그러면, 발행 안 했다는 소리고, 기타 자본 항목에서, 주식 선택권, 스탑옵션, 이게 6,300만 원치 발행된 거고, 들어온 거고, 스탑옵션 발행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처분, 이거는 난 해석 못 하겠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든지 처분, 이게 신주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해석, 애매하니까 통과. 그리고 주식 선택권, 스탑옵션, 이게 마이너스 1억이야. 요것도, 자기 자본에서, 기타 자본 항목으로, 빼서, 회계상에서 적는 뭐해라. 그리고 해외사업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다가, 표시하고, 표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본금과 자본익려금, 이익익려금 정도만 보면 돼. 이익익려금에서, 배당도 주고, 단기 순이익도 쌓이거든. 그러니까 순이익이 쌓이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마이너스잖아, 14억. 순이익이 155억 들어오고, 배당금 32억 나가고. 그래서 그게, 시작할 때 돈이, 지금은, 1,200, 1,27억으로 자본금이 어떻게 됐다? 시작할 때, 788억에서, 자본금이, 더하고 나가고, 더하고 나가고, 다 합치니까, 1,27억으로 증가했다. 자본금이 증가했는지만 보면 돼. 자본금이, 시작할 때보다 줄어들면, 어? 얘들 돈 까먹고 있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연결 현금 흐름표는, 연결, 이게 다, 내 지분과 종속회사, 관계회사 다 합친,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으로 믿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믿고, 재무활동 현금으로 믿는데, 자, 영업활동은, 영업이란 말뜻만 해석하면 돼. 영업, 돈을 버는 행위로, 움직이면서, 현금이 흘러가는 거. 돈을 버는 행위로서, 발생된 현금이라고 보면 돼. 그게 144억이야. 돈을 버는 행위로. 아까처럼 기타 이익, 자비 그런 거는 포함 안 되는 거겠지. 어, 포함은 되나? 그건 모르겠다. 알았어요. 하여튼 영업활동으로서 벌어들이는 거. 감가, 삼각비,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많이 나온다. 한 번 뒤에 가면 또 설명 나오니까. 이렇게 144억, 작년에도 79억. 그러니까 이게 계속 플러스 되는 게 정상이야. 투자활동 현금으로 하면, 미래를 위해서 건물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더 쓴다든지,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가치는 돈이 안 되지만, 투자를 하는 거. 거기 있는 거는, 돈을 빌린다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으로 하면, 웬만하면 마이너스 되는 게 좋지.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계속 돈을 쓰는 거니까. 건물 짓든, 땅을 사든, 땅도 자기와 연관된 거 사야 되지. 반도체 기술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거든. 그런 거 다 투자잖아. 금융상품의 취득. 300억 당긴 거야. 300억. 취득이니까 당겼지. 300억. 샀단 말이야. 취득. 금융상품을 샀다. 금융상품이잖아. 금융상품 뭐겠나. 펀드나 주식일 수 있단 말이야. 300억. 외화 처분은 팔았으니까 345억이 들어온 거야. 외화 정기예금의 취득. 정기예금을 샀다. 234억짜리. 썼단 말이야.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지. 사무비품 1억치. 계측기 1억치 사고. 연구비품 6천만원치 사고. 시설장치 1억치 사고. 이런 거. 소프트웨어 1억6천치 사고. 특허권도 6천만원치 사고. 개발비도 25억치 썼다. 이거 개발비를 투자로 넣었네. 얘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단기손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취득. 230억치를 또 사고. 이래 하다 보니까 투자자산이 얼마야. 마이너스 208억이 됐다.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활동이 플러스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재무. 재무도 볼게. 재무는 재무활동이. 재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표기하는 거지.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단기차익금 표기해야 되고 단기차익금을 땡겼다. 땡겼다는 말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야. 240억. 현금이 생겼잖아. 그리고 자기주식을 취득. 내 주식을 취득. 썼다는 거야. 1억7천치 썼다. 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썼다. 1억7천치. 그리고 자기주식을 처분했다. 스톡옵션으로 처분해다 팔았다. 2억9천치. 국가보조금이 7억 들어왔다. 배당금이 32억 지급했다. 리스 부채가 5억7천 발생했다. 그러니까 돈이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보니까 215억이 됐다. 그러면 얘들은 자본 재무활동도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돌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투자활동은 투자로 인해서 돈을 쓰고 있는 중이고 그거 안 쓰는 것보다 쓰고 있는 게 더 많고 재무활동에서는 배당금은 줬는지 안 본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다 갚는 것보다 부채 이런 거 갚는 것보다 뭐 갚지 않는 게 더 많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자세한 거는 봐야 되지. 배당금 배당금도 주고 자기주식도 취득했네. 그런데 뭐 때문에 보라성과 단기차익금 은행에서 240억을 땡겼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48억이 증가했다. 이걸 보려고 하면 어디서 확인하냐면 기초 시작할 때 131억으로 시작했는 게 기말에 260억이 되었어. 그러니까 130억에서 260억을 빼면은 얼마? 148억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되었다. 요번에는 증가됐다. 148억. 그래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게 261억 있다. 작년에는 현금성 자산이 110억에서 넘어온 거지. 이렇게 110억에서 140억으로 38억으로 38억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넘은 거지. 아 131억으로 넘은 거지. 요거는 3개월치니까 3개월치잖아. 요거 3분기 2019년 9월 30일까지니까 나머지 석달 석달은 빈 거잖아. 나머지 석달 빈 거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주석은 2부로